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지배한다. 리디스 MBC 게임 스타리그 최종 결승전 경기. 2부에 접어들었습니다. 1부 경기를 통해서 2대0이라는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양쪽 선수의 표정이 한 번씩 차례차례 카메라에 잡혔는데 현 상황은 아마 제가 2대0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스코어가 상당히 김영미 선수에게 불리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 선수, 이렇게 무너질 선수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경기를 좀 무리하다가 패배를 하고 두 번째 경기를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 전장이 인투더 다크니스라고 생각한다면 3대0으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은 또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미 선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지수 선수를 맞상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스코어! 루우나에서 서지수 선수가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레이더 설태에서 서지수 선수가 승리를 내리거두면서 2대0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전장은 어떨지? 세 번째 전장을 만나보시죠. 인투더 다크니스입니다. 인투더 다크니스 테란이 두 경기 정도 앞서가고 있는 전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지수 선수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편한 마음 상태에서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미 선수에게는 정말 최고의 위기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테라는 팩토리를 빨리 지어서 벌처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런 식의 전략도 있고 말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테크 위주의 어떤 공격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전장이 인투더 다크니스 파트2이기 때문에 김영미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장기전을 계획을 하고 장기전을 하는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3시와 9시 이쪽 확장기지를 가져가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센터 쪽에 있는 확장기지를 가져가기 위한 방법들을 좀 천천히 게임 내에서 생각을 해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 있고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 이것을 지금 김영미 선수는 머릿속에 그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경기 때는 여유를 찾지 못해서 패배를 했었고 2경기 때는 좀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모두 보완한 그런 플레이를 이번 3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역전의 첫 번째 발판을 딱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난 2월 17일 여러분과 꽤 시작된다. 레이디스 MBC 게임 스타리그 분명히 그때 당시에 결승전의 두 후보는 바로 서지수 선수와 김영미 선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스코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3대1, 3대2 정도를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스코어는 2대0, 3대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로 최종 승자가 가려질 것인지 3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자, 스토브리그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레이디스 MBC 게임 스타리그 이제 끝! 결승전 경기 서지수 선수 자, 테라니 데이터상으로 불리한 1라운드 2라운드를 모두 승리를 받았습니다. 현재 2대0 자, 이제 저거가 불리한 전장 인투더 다크니스에 의해서 제기력을 끌고 있는 김영미 선수가 그 맞상대입니다. 스코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함께 인투더 다크니스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김영미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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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운명의 3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3라운드에 2대0 앞서고 있는 한 발자국만 더 내디두면 내디두면 우승을 거머쥐는 서지수 선수가 도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보라색입니다. 이인용 맵인 인투더 다크니스의 대각선을 내려오면 붉은색으로 김영미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김영미 선수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김영미 선수에게 힘든 경기가 될 것이면 분명합니다. 확실히 경기 스코어가 지금 2대0이라고는 하나 정신적인 스코어는 2대0을 넘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김영미 선수 이번 경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같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불리한 환경 중에서도 그나마 한줄기 빛을 찾자면 이번 인투더 다크니스만 넘어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가 또 좋거든요. 아트급 물량, 아트급 컨트롤, 센스 가득 전략, 꽃 같은 밀모 다 더하면 바로 집합체가 서질 수 있습니다. 아트급, 아트급 지어풀인 것 같네요. 최근에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잘 배변해주는 지어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지수 선수가 지금껏 보여준 플레이들은? 저 말이 다 맞죠? 2대0 더이상, 그렇죠. 더이상 지면 끝입니다. 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가고 싶은 김영미 선수의 지어풀입니다. 지금 상황에 정말 잘 알맞는 그런 지어풀이 아닌가 싶네요. 김영미 선수의 지어풀은요. 자, 2대0입니다. 오전 3선 승제의 3라운드를 맞이하는 선인 2대0. 코너에 몰렸긴 합니다만 그 코너를 빠져나와서 상대에게 또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다면 분명히 서지수 선수도 흔들릴 수 있기 마련이고 서지수 선수가 한번 흔들리게 되면 이후의 전장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루나와 레이더 설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가 또 유리한 전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김영미 선수가 역전승을 거둬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한바닥 가져갑니다. 김영미 선수입니다. 자, 2롱도 함께 정차를 보낸 김영미 선수. 자, 방해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갑니다. 배럭스 그리고 리프타이널까지 확인하는 김영미 선수. 언제나 쫓기는 쪽이 좀 다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김영미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면 서지수 선수는 분명히 쫓기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여기가 한 경기쯤이야 이런 생각 하다가 이 다음 경기까지 만약에 연달아 패배하게 되면 어! 똑같아졌네요. 쫓기는 기분이 딱 들면서 자신의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고 막 역전패. 이런 스토리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영미 선수는 지금 자신과의 싸움과 서지수 선수와 이 경기 모두 이겨놔야만 그 한 경기를 따내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확실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빼고 올라갑니다. 빠릅니다. 자, 여기서 또 서지수 선수 다른 일반적인 테란 유저와는 다른 심리전을 보여주고 있죠. 또 서지수 선수가 서지수 선수 많이 한 번 또 활용한 적 있었던 그런 전략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테란 유저들 이 맵에서 원배럭 빠른 테크트리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지수 선수는 그런 플레이인 척하면서 또 엄마링이에요. 자, 해체가 더 세 개가 되고 있는 김영미 선수. 그러면 저러면서 이제 또 앞마당 확장기지까지 가져가면서 자원도 많이 확보를 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서지수 선수가 보여준 적이 있었죠. 예, 그렇죠. 자, 두루두루 확인하고 있는 서지수 선수입니다. 스리에 철이 펴는 위치 예, 입구지역 쪽이 아닌데요. 뭐, 커맨센터를 지었었죠. 이전에도. 네. 입구지역 쪽이 아니라는 건 이거 혹시 김영미 선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다는 건가요? 입구지역에 지으면서 상대방의 빠른 벌초 난입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길목을 좀 좁게 형성하는 그런 플레이들도 저글리저들이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네. 에볼루션 챔버가 올라갑니다. 김영미 선수. 이거 혹시 투스타레이스로 착각하고 있나요? 글쎄요.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영미 선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3라운드. 자, 인지니어리 배이 돌아가죠. 지금 당장 에볼루션 챔버 건설의 의미를 찾자면 예. 예. 굳이 찾자면 스포클로니 건설밖에 없어요. 예. 자, 뭐가 올라가는지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방업을 먼저 해주겠다는 생각입니까? 상대방이 그... 어? 투챔버예요? 뭐라고 분석이 되십니까? 두 분 해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예. 좀 다수의 물량, 업그레이드된 물량을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예.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예. 생각밖에 지금은 안 듭니다. 안 그러면은 챔버를 두 개까지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 정도까지는 업그레이드 내지는 뭐 스포클로... 그 상대방이 원배럭 테크트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레이스에 대한 스포클로는 없어서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두 개 지었다. 테크트리 올라가지도 않는 상태다. 예. 글쎄요. 예. 히드라리스크덴. 해처리 추가. 물량. 이제 가닥이 잡히네요. 예. 다수의 해처리를 이제 보유를 하고 또 히드라리스크덴이 올라가고 또 챔버가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히드라 위주의 어떤 병력을 편성을 해서 상대방의 앞마당을 확보를 하든 그리고 상대방의 압박을 나오든 그 병력과 싸워서 힘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곳에 멀티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김영민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플레이는 아닙니다. 예. 그런 점에서 서지수 선수가 지금 SCB로 정차를 뭐 꾸준히 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당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지금은 예. 페란의 일반적인 그 예측 가능한 플레이와는 전혀 다른 예.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종미 선수와 이 서지수 선수의 레이더 어설티 경기에서 이종미 선수가 서지수 선수를 순간적으로 잡아낸 그런 플레이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일단은 서지수 선수가 아주 무정 무드로 변신하기 전에 한번 또 강하게 밀어쳐서 잡아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공연이 벌써 완성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서지수 선수 그리고 히드라리스트 셋과 성큰코네 셋이 맞을 준비라고 했습니다. 자 스티빙과 함께 들어오고 있는 예.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히드라도 있고 예. 이건 좀 서지수 선수가 약간 욕심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포해처리 히드라거든요. 쓰리 배러스 그리고 서지수 선수는 자 이러면서 이러면서 만약에 김영미 선수가 서지수 선수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스피드업과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그리고 방어력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된 히드를 한 부대 정도로 저 진출한 병력을 잡아먹는다. 예. 완전히 이거는 예. 김영미 선수가 승리하는 스토리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추가벌티나 하나 더 하고 뒤늦게나마 테크티를 올리고 그러면 일단 힘싸움에선 안 밀리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거든요. 자 스캔 떠나지 소리 났고요. 자 이 병력들이 잡아먹히면 서지수 선수 순간 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공격됐어요 히드레스카 공격력을 잦게 눈치채고 빠지는 서지수 선수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 쫓아가는 시들아 스캔이 두 번 활용이 되면서 전부의 체제를 지금 완벽하게 알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빠지면서 내려오는 병력까지 지금 합류를 시도를 한 거고요. 서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3베록스 꾸준하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탱크가 얼른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일단 김현미 선수의 이런식의 강력한 러쉬 이 순간만큼은 강력한 러쉬를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변경이 나뉩니다. 고가의 처리 상태 안바다 중에서 레어를 가고 있는 김현미 잡은 맞붙습니다. 자 공이롭고 공이롭기에 맞대결 이병렉 싸움에서는 히드라가 뭐 그렇게 어? 히드라가 뒤로 빌네요. 네 메딕이 붙은 가운데 워인도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었고 자리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드라 리스크 밀려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김현미 선수 입장에서 계산 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한 번 진출했던 병력들을 잡아먹지 못한 데서 오는 아쉬움도 클 것이고 네. 지금 병력 싸움도 오후 딱 봤을 때는 히드라가 할만할 것으로 보였었거든요. 물론 히드라가 워린 메딕 쌓이면 정말 녹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규모가 만만치 않았고 또 방어력 업그레이드보다는 효율이 떨어집니다만 어? 예 됐어요. 공이롭 방역? 그래도 공이롭 됐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싸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후회의 결과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김현미! 지금 타이밍이 뭐 아까 첫 번째 교전 타이밍보다 확실히 김현미 선수에게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력 1단계까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아 따라갔네요. 아 거기로 방역으로 끝났네요. 네. 그리고 팩토리 두 개 머신샵에 링글밀글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포트까지 올라간 상태 포회 처리 한 번 쉬더라도 지금 추가 멀티 해야 됩니다. 예 김현미 선수가 지금 만약 추가 멀티를 하지 못하고 이대로 뭐 계속 병력 신경전 적당한 소문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 예. 탱크가 6대 8대 이렇게 쌓이는 시점에 저그가 테란 상대로 센터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뭐 김현미 선수가 그래서 예. 김현미 선수가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손 나갑니다. 아예 그 멀티를 포기하고 드랍 업그레이드까지 다 해서 뭐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런 플레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멀티를 두 개 동시에 해서 하나를 좀 살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게스를 바탕으로 다수 히드라 러크로 흰싸움 하거나 예. 둘 중 하나가지는 선택해야 됩니다. 가는 것마다 다 걸립니다. 다섯 시쪽 멀티 에스피 받고요. 오해하고 있는 거 다 걸렸고요. 드랍 시트기 시작합니다. 서진우 선수. 자 드랍 시트로 상대방을 흔들어주면서 탱크 모이는 시점에 치고 나가겠다는 서진우 선수의 판단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드랍 시트로 다섯 시쪽을 이용하고 있는 서진우 선수 히드라 리스크. 어차피 스파이어테크의 병력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병력들이 걸어다니면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드랍 시트 병력이 떨어졌을 때 대처하는 스피드도 좀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이용을 하겠다는 서진우 선수의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퀸즈니스트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드랍 시트로 향해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히드라가 가까이 있습니다만 해철이 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서진우 선수 병력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점 히드라 리스크. 자 해철이가 먼저자. 히드라가 먼저자. 깨지고 고기하고 빠져나갑니다. 드랍 시트 드랍 시트 드랍 시트 돌아갑니다. 가까스로 지금 히드라 리스크 갑니다. 세시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드랍 시트 잡을 수 있죠.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들어갔습니다. 드랍 시트 드랍 시트 드랍 시트 우와 HB가 한 칸 남았습니다. 한 칸. 두 대 맞아야 되네요. HB가 10 남은 것 같은데 네. 야 김영민 선수의 판단, 순간 판단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서진 선수 야 저게 그래도 잡혔으면 네. 드랍 시트에 대한 에 염려는 당분간은 접어도 되죠. 그렇죠. 사이언스 베스트 생산에는 아니라 정신이 없거든 역해라는 네. 뒤쪽을 지금 신경 쓰고 써야 되는 상태와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는 당연히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러커 준비하겠습니다. 예. 서진 선수 러커 지금 보여드리는 타이밍 나쁘지 않습니다. 예. 하이브 업그레이드로 곧 들어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예. 방위업 그렇죠. 그리고 게스멀티 어쨌든 재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김영민 선수가 시간 좀만 더 조금만 더 잘 끌어준다면 할 만합니다. 네. 자 하이브 올라가고 있는 김영민 선수 네. 또 가장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탱크가 조금 더 쌓이고 한 8기 정도 쌓이고 그리고 패스리 함께 동반이 됐을 때 치고 나오는 테란의 병력을 얼마만큼 잘 잡아먹느냐가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공인업 방위업 머림들은 공인업 방위업 자 탱크와 함께 내려오기 시작하는 사이언스 베스트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 탱크 한 6기 정도 지금 예. 야 드랍치만 저기에서 마주치면 안 되는데요. 병력도 다 같이 보인다 서스커즈 아래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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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아 이거 손치아라 이게 아 패스 급한 마음에 또 스커즈 너무 많이 남기겠습니다. 이건 드랍치 잘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아 스커즈가 너무 아 거기 신경쓰기는 가운데 럭컹 히드라가 다음날까요 일단 어컨 여기 머물러 있었고요 럭커가 이런 식으로 잡히면 안 되죠 지금은 히드라 다수는 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드랍칭을 쫓아가느라고 이 아홉시 쪽에서 본진 쪽으로 회군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에요. 아 김영미 아 럭커가 저렇게 잡히버리면 히드라만 있는 병력성으로 저 단단한 테란의 마음의 탱배의 조합을 입을 수가 없죠. 자 베락슨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섯 개 서지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가고 서지수 예 여기서 히드라를 아예 두 그대가량 더 모은다면 또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단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저 병력 구성으로는 테란의 병력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자 디파일러 바운드 올리고 있는 김영미 선수 시즈버거 시즈버거 네 길목도 넓은 편도 아니고 히드라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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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에서 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자 공격 방역 고민이 많이 매겼어 김영미 선수 선택의 기회를 마치 않습니다. 자 김영미 선수 덮칠 시즈버거 풀었을 때 넘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덮칠 만한 구도가 그다지 좋지 않고 말이죠. 좋지네요. 테란의 움직임을 말리지 말고 말입니다. 어 이거는 터진 선수가 너무 좀 앞서간 감이 있어요. 히드라스크 디펜시브 매트릭스 터진 선수가 좀 앞서간 감이 있어요. 그런데 히드라스크가 넘는 목숨이 보입니다. 시즌4 6개 탱크가 탱크만 나와서 히드라스크 다 잡았고요. 히드라스크 유리세 밸런스 다 깨졌는데 탱크만 남아서 다 잡았습니다. 게다가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교전 바로 직전에 사용이 되면서 쿠션 역할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스크 다 녹을 수밖에 없었고요. 탱크가 이 정도로 산안한 상태 이라면 그냥 머리만 어느 정도 충원이 됐을 때 또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김영미 선수는 뭘 믿어야 되나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김영미 선수는 주력 유리세 다 잃은 상태 이후에 그렇다면 이후의 교전에서나 당연히 서지은 선수가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머리 추가되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한 칸 더 자리 잡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탱크가 딱 더 충원되고 탱크만 더 충원시키고 머리는 네 좀 더 뒤리퇴출화시키는 이 플레이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지은 선수 자 김영미 선수 숨통을 줘야 들어오면 서지은 선수 3대0 스코어 혼자다 뒷길을 마시게 4대0 까먹어봅시다 시내드만 가까이서 나오는 단위부터 다 받을지가 여버려야 김영미 선수 네 이 파일러는 아직 생산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테란이 앞쪽에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나왔네요 앞쪽에 들어와서 방어타워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구도 자 세로 뒷쪽에 다시 한번 히드라는 어림들과 마주칩니다 아 이 플레이를 좋았어요 자 깊숙히 히드라는 선지의 선수 시즈보드 동시에 앞쪽에는 아펜트워드 히드래스 떼기 중 근데 뭐 히드라가 뒤로 돌아가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구만 무브해야죠 무브 깊숙히 들어가야죠 텐트워를 다 잡아내면 그래도 디펜치고 매트릭스 히드라가 다 덥습니다 안되네요 예 자 디펜치고 매트릭스네요 시즌 경기 끝 3등 서지 선수 도전한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여성 최고의 자리 왕좌의 16분 11초 마지막 종재료를 딱 찍으면서 여성 치고는 왕좌에 등극하는 서지 선수 8시간의 여정 단 한 번 공폐자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김현미 선수를 꺾고 0의 1일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서지 선수 3대0 경기선수 완전 퍼펙트 잡하면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 막히겠네요 서지 서지수 완벽하게 3대0 스코어 자신이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만들어내면서 역시 여성브리그의 최강자는 서지수 다 라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각인시켜준 경기 스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역으로 경기를 패배하고 말았네요 서지수 선수의 힘을 오늘 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강하네요 너무 안가 아니에요 서지수 선수 휩쓸었습니다 아주 여성대회 다 휩쓸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승부의 세계에서 너무한 게 어디 있겠네요 이겨서 우승하면 좋은 거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했습니다 서지수 선수 감경이십니까 잠시 후에 이 3명의 여전사를 함께 시의상식을 시의상식을